문화의 중심지 롯데타운에 떨어져 들어와 주세요 아래쪽이면 특정 이쪽에 이동시 이동시 이쪽에 아래쪽으로 뒤택 팀 이동시 앞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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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 승왕이요!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씨 좀 한번 흔들어주세요! 유씨! 유씨! 손 한번 흔들게요! 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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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유씨! 틀어봐! 지우씨 선글라스도 모으세요 정지웅님 지성님 교회도 많은 귀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타일비뉴 롯데타운 오픈기념 제막 퍼포먼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비뉴 롯데타운의 상징인 슈팅스타는 하늘의 화려한 유성이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 롯데타운에 떨어져 슈팅스타 제막을 해주실 분들은 앞에 도열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참여 브이아이크께서는 도움이의 안내에 따라 흰 장갑을 착용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용을 먼저 마치신 분들은 모든 분께서 착용을 마치실 때까지 착용을 마치신 롯데타운의 상징인 롯데타운의 상징인 롯데타운의 상징인 롯데타운